이렇게 해서 관계형 데이터베이스에서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관계형이라고 하는 것의 중요한 메커니즘을 우리가 다 봤습니다 이 이후에 나오는 건 다시 데이터베이스의 핵심 기능인 CRUD Create, Read, Update, Delete 그걸 이제 다음 시간에 이제부터 우리가 할 건데요 일단 관계형 데이터베이스적인 그 핵심이 어떻게 동작하는가 한 번만 더 봅시다 우리가 Create를 하고 여기에다가 Test 그리고 사람을 정하고 Submit을 하게 되면 그러면 어떤 SQL문이 나와요? Submit 해 볼게요 보시는 것처럼 author id의 숫자 2가 붙어요 즉, 테이블과 테이블 사이에는 테이블의 식별자를 매개로 해서 연결해준다 라는 것이 여러분이 이해해야 될 첫 번째 거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우리가 글을 읽어올 때 우리가 글을 읽어올 때 글을 읽어올 때 index.php에서 index.php에서 SQL문을 출력해보면 보시는 것처럼 left join, join이라는 걸 통해서 author id와 그리고 author 테이블의 id 컬럼을 관계를 맺어서 마치 하나의 테이블이 존재하는 것 같이 만들 수 있다는 것이 관계형 데이터베이스의 핵심이고 이제 우리는 그걸 다 본 겁니다 그럼 지금부터는 어쨌든 우리가 이를 벌려놨으니까 수습을 해야죠 저자를 추가하고, 수정하고, 삭제하고 하는 방법에 대해서 지금부터 살펴봐요 우선 저자를 표현해주는 저자의 목록을 표현해주는 페이지를 만들어보죠 일단 저는 index.php에다가 큰 제목 밑에다가 내비게이션을 달겠습니다 a href 는 uauthor author.php 그리고 author 이렇게 링크를 걸었고요 그리고 이거를 태그로 감쌔게요 이렇게요 이렇게요 자, 됐고요 author를 누르면 존재하지 않는 페이지가 나오죠 그러면 이 페이지를 저는 index.php를 복제하겠습니다 duplicate 그 다음에 이 페이지의 이름은 author.php로 하겠습니다 이렇게 나왔죠 그럼 author.php에서 우리가 index로 가고 싶으면 자기 자신이니까 여기를 index.php로 바꾸고요 그리고 전 여기를 topic 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두 개가 이렇게 왔다 갔다 할 수 있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필요 없는 거를 다 쳐낼 거예요 저는 사실 거의 대부분이 필요가 없어요 이거 다 필요 없거든요 그래서 이것과 관련된 연루된 코드들을 싹 지울 겁니다 이거는 리스트와 관련된 코드인데 필요 없고요 본문과 관련된 코드도 필요 없어요 딱 지우면 이렇게 접속하는 코드만 남고요 이 중에서 이것도 이제 필요 없고요 그리고 그리고 여기 있는 이 부분도 다 필요가 없어요 그 다음에 이거는 위 태그로 묶어주죠 자 여기 topic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에다가 이제 우리가 애플리케이션을 구축해 나갈 건데요 저는 글 목록 있죠 글이 아니라 저기 저자 목록 이거 있잖아요 셀렉트 별표 from also 이것을 여기에 표로서 표현해 보겠습니다 표 자, 그럼 이제 그걸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일단 표를 어떻게 HTML로 표현하는가를 알아야 돼요 자, table 이라고 하는 태그가 있어요 table 그리고 표는 행이 있고 열이 있죠 자, 그러면 행은 tr 이라는 걸로 표현해요 table row일 거예요 tr 그러면 이 tr 이라는 태그 안쪽에 있는 태그들은 같은 행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제가 여기에다가 td td 이렇게 하면 하나의 컬럼이 돼요 자, 예를 들어서 제가 id td name td 이 td가 HTML에서 제일 어려운 태그에요 얘는 그 li는 2차원인데 얘는 3차원이거든요 자, 아무튼 name 그리고 profile 이렇게 해주면 결과가 어떻게 되는지 보세요 이렇게 됩니다 근데 지금 이게 UI가 지금 안 보이긴 하는데 여기 테이블에다가 모더를 1이라고 이렇게 적어보세요 그럼 이렇게 표가 됩니다 아주 고전적인 느낌의 디자인이죠 나중에 css를 통해서 얼마든지 아름답게 바꾸실 수 있어요 그리고 요즘엔 이렇게 쓰는게 좋은 방법이 아닙니다 css를 쓰는게 맞아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다가 저는 그 행들을 표현할 건데요 자, php 를 여기다 낀겨놓읍시다 그리고 SQL 문을 적는데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select from author 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mysqli query 첫 번째는 connection 두 번째는 SQL이 들어오는 거죠 그럼 그 결과를 result에 담습니다 그랬죠? 그 다음에 이 데이터를 가져와야 되기 때문에 저는 row mysqli patch array result 이렇게 인자로 주고요 여기 있는 이 데이터는 여러 행이기 때문에 저는 while 문으로 이렇게 묶어 줄 거예요 우리가 배웠던 거 그대로 나오잖아요 나중에 지루해집니다 이런 작업하는 것 자체가 지금 굉장히 지적으로 도전 과제 시겠지만요 자, 그럼 이제 이 row 값을 이용해서 우리가 각각의 행들을 만들어 주면 되는데요 자, 여기서 저는 다시 php 를 끊고 php 를 다시 시작하고 그럼 이 중간지대는 이제 html을 그대로 써줄 수 있어요 이렇게 그 다음에 여기에다가는 php 코드를 이제 적는 거죠 row id 이렇게 그 다음 여기는 name 여기는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저기는 profile 이렇게 하는 거죠 아하! 제가 깜빡했네요 여기에서 이거를 tr 같은 행으로 묶어 줘야죠 ti 태그는 ti 태그는 같은 행을 그루핑 해주는 태그입니다 그럼 이렇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끝나면 안되고 우리 필터링을 해야 되니까 좀 귀찮지만 필터링은 필터링 어레이 그리고 id 는 html special characters row의 id 값으로 이렇게 해주고 복제 복제한 다음에 여기는 어떻게 하면 돼요? name 여기도 name 여기는 profile 여기도 profile 그리고 여기 있는 이 코드는 어떻게 바꾸면 되나요? 여기 있는 $raw를 저는 필터드로 일괄적으로 바꿨습니다 그리고 실행시켰을 때 결과는 같지만 크로스 사이트 스크립팅 공격을 막을 수 있는 코드가 된 것이죠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 시간에는 author 라고 하는 새로운 테이블에 데이터들을 출력하는 방법을 살펴봤고요 다음 시간에는 이제 행을 추가하는 방법 또 수정, 삭제 이것들을 순차적으로 해나갑시다